여기는 행복단 말이죠. 그러면 그만큼 여기 빅코트에 대한 샷! 아 8번 선수가 친 것 같은데 심판은 이제 사클락이 6초 남았는데요. 5초, 4초, 3초 남겨놓고 던집니다. 그대로! 앞이죠. 서울 스피드로 앞쪽 연결시켰습니다. 선심! 선심! 2,5초 남겨주기 한번 더! 선심! 2단계 앞쪽으로 치고 들어 봅니다. 빠르게 스스로 해결시... 점점 도착하는 헤어스타일이 크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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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넘버 4대2대0 이명훈 이스탄 아웃 아웃 감사합니다.